사용자 정의 함수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사용자 정의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D3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제공되는 FX 함수 마법사 안에 들어있는 함수,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실 때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클릭하셔서 그 다음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예제는 정답 시트가 있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드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이 실습하시면서 새롭게 삽입에 모드를 클릭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 fn분류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실 건데요. fn분류는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은 fn, 문제에 나와 있는 분류라고 입력합니다. 이 fn분류라는 함수는 입력받는 값이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가로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 함수식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납부 방법이 신용카드일 경우에는 if 구문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데이터에 납부 방법이 신용카드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신용카드 if 구문은 조건 쓰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된이라고 입력합니다. 납부 방법이 신용카드일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연도와 함께 카드 납부를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 기한의 연도를 문제에서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fn분류라는 함수의 결과로 표시하실 내용은요. left 함수를 통해서 ldft 라고 입력하시고 납부 기한에서 입력받은 값에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쓰시고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연결할 것인가 큰 따옴표 묶어서 카드 납부라고 입력합니다. 납부 방법이 신용카드입니까? 그러면 납부 기한의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하고 그 뒤에다가 카드 납부를 붙여서 fn분류라는 함수로 결과를 반환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 fn분류는 동일하게 쓰실 건데 카드 납부가 아니라 현금 납부라고 수정하겠습니다. 현금 납부 그렇지 않다면 현금 납부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보셨고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서 커서를 d3에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 그 다음 조금 전에 등록하셨던 fn분류를 선택합니다. 결과 시트가 있어서 다 결과가 미리 좀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만드신 fn분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납부 방법 c3 납부 기한 b3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류에 납부 기한의 연도 왼쪽에 네 글자와 그 다음에 신용 카드이면 카드 납부 그 외에는 현금 납부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듈 하셔도 되고 아까 하셨던 아래쪽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fn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은 비고입니다. 입력받는 값은 평가 점수와 회원 번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평가 점수가요. 80점 이상인 경우 if 구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까요? 평가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회원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m과 w 이면이라고 또 조건을 줄 건데요. if와 그 다음에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f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안쪽에다가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셔서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미드 함수를 이용합니다. 회원 번호 필드 입력받은 데이터에 회원 번호 필드에 문제 보니까 두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글자를 가져와서 그 값이 케이스 나와 있는 값이 m과 w 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m 심표 w 라고 쓰시면 돼요. m 심표 w 하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두 번 쓰면 안 될까요? 쓰셔도 돼요. m 한 번 다시 케이스 w 한 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같은 값을 표시할 거라면 심표로 나열해 주셔도 됩니다. fm 비고에다가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m 비고에다가는 주간보호센터라고 입력하시고요. 주간보호센터 그 외에는 요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케이스 m 또는 w 가 아니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m 비고에다가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그냥 새롭게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fm 비고에다가는 요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요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셀렉트에 대해서 구문을 닫겠습니다. end 셀렉트라고 작성하셔서 안쪽에 회원번호의 두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온 것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면 이 조건을 처리하실 거고요. 80점이 안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else 라고 입력하시고 fm 비고에다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if와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한 구문으로 작성해 보셨고요.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h3에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현재 예제 사용자 정의함수 fm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평가 점수를 입력받을 거고요. 회원번호를 입력받겠습니다. 각각 g3, f3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가 점수가 일단 80점이 넘은 데이터에는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80점이 안된 데이터는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80점 이상인 데이터 안에서 두번째 텍스가 m 또는 w에 해당한 데이터에는 주관보호센터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의 데이터에는 요양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하나 또 만들 거니까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fn가입상태라고 입력하시고 가입상태는 입력받는 값은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을 입력합니다. 가입기간과 미납기간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구문을 사용하셔서요. 미납기간이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 미납기간이 가입기간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합니다.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우리는 해지 예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n가입상태에다가 해지 예상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납인 경우 현재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입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다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다시 한번 미납기간이 0입니까? 라고 지금 if문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f로 다시 한번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if 미납기간이 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된 그렇다면 저희는 fn가입상태를 문제의 내용을 봤더니 0이라면 정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실 문구 입력하시고 0이면 정상, 미납기간이 2를 초과한다면 이라고요. else if로 다시 한번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 미납기간이 2를 초과한다, 크다, 2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휴면이라고 보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휴면 보험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신 다음 그 외에는 미납기간과 개월 미납이라고 연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n가입상태는 미납기간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하고요. 개월 미납이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쪽으로 따로 뭐 위에서 작성하신 내용 지금 and if는 안쪽에 있는 미납기간에 대해서 연가 같습니까? 2보다 큽니까? 라고 작성하셨던 and if고요. 위쪽에서 처음에 주셨던 if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키를 이용해서 안쪽에 좀 작성을 하셔야 if에 대한 and if 닫혔구나 또 안쪽에 if에 대해서 and if 닫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커서를 n3에 갖다 놓으신 다음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조금 전에 만드셨던 fn가입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을 l3, m3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용자 정의함수에 작성하셨던 내용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예제에서는 fn 포인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름은 fn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요. 문제에 보니까 평가 1과 평가 2를 입력받습니다. 평가 1 심표 평가 2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평가 1과 평가 2를 점수를 더한 값이 10이면 100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셀렉트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케이스 평가 1과 평가 2를 더한 값이 10입니까? 케이스 10인 경우에는 10인 경우에는 100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fn 포인트는 100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10이 아니라면 7 이상 10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딱 10 하나일 경우는 케이스 1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지금 10에 대한 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케이스 이즈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7 이상이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10 이하 데이터들 중에서 7 이상이면 저희는 700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70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V 하고요. 5 이상 7 미만이면 케이스 이즈 그거나 갖다 5라고 입력하고요. 5 이상 7 미만이면 50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5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케이스 엘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는 포인트를 포인트를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셀렉트 구문이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으시고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T16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함수 삽입의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현재 작성하셨던 FM 포인트를 선택하고 확인 평가 1과 평가 2에 해당한 값을 각각 셀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 평가 1과 평가 2를 더한 값을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포인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fn 기타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반영 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이라고 조건이 있네요. if문과 for문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건을 if문을 반영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10이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10 이상이면 반영 점수 나누기 10 값만큼 네모 모양 특수문자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반복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안에 for문을 사용합니다. for문을 사용하셔서 for라고 입력하시고요. 임의로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우리는 1부터 1부터 어디까지 to 하신 다음에 입력받은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만큼 fn 기타에다가 fn 기타에다가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요. 어떤 거를 표시할 거냐면 처음에 1일 경우에 하나를 표시할 거고 또 두 번째 2일 경우도 나눈 값까지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 앞에서 표시한 값 fn 기타에 있는 값을 누적해서 기억을 해서 그 값에다가 다시 처음에는 0이 지금 처음에는 하나도 표시가 되지 않지만 한번 실행해서 하나를 특수문자 네모를 찍었어요. 그럼 그거를 fn 기타가 기억을 해요. 다시 두 번째 for문을 반복하러 왔어요.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야 된다면 아까 기억하고 있었던 네모 하나에다가 다시 한번 네모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특수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 입력해서 작성을 합니다. for문은 반복하는 구문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if, and if 하신 것처럼 for문은 next라고 입력합니다. for next, 그 다음에 a라는 변수를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네모를 표시할 건데 한 번만 이렇게 네모만 하면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있었던 값을 fn 기타가 기억하고 있고 두 개를 표시했다면 다시 기억하고 있는 값에다가 세 번째, 네 개를 표시했다면 fn 기타가 기억한 값에다가 추가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영 점수가 1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노력 요양, 노력 유암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n 기타에다가 fn 기타에다가 우리는 특수문자가 아니라 노력 유암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커서를 h16셀에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fn 기타 선택하시고 확인 반영 점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5를 10으로 나누었으니까 3번을 반복해서 3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0이 안된 데이터는 노력 유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반복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등급 이라고 입력합니다. fn 등급은 출석과 그 다음에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라고 입력합니다. 출석, 수행평가, 시험 성적을 인수로 받아서 등급을 판단하여 되돌려줌 등급은 출석이 100 이상이면서 수행평가와 시험 성적의 합이 190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i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첫 번째 출석이 100이면서 그리고 and 두 번째 수행평가와 시험 성적의 합이 수행평가와 더하기 시험 성적의 합이 19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90 이상이다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1등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fn 등급을 1등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를 사용할 건데 다시 위쪽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ctrl c, ctrl v 하고요. 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 두 번째는 출석이 95 이상이면서 95 이상이면서 수행평가와 시험 성적의 합이 180 이상이라면 둘 중에 둘 다 만족하다면 180 이상이란 조건을 주시고요. 2등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등급은 3등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아니 공백이네요. 3등급 아니고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n16셀에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의 fn 등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출석, 수행평가, 시험 성적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급 하나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첫 번째가 출석이 100 이상이고 100이면 100이면 그리고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 190 이상이면 둘 다 만족하면 1등급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라고 줬고요. 아 95 이상인데 제가 95와 같습니까?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했네요. 혹시 낮게 보이실까요? 95와 같습니까? 가 아니라 95 이상입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라고 작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크거나 같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다시 한번 FN 등급을 아래쪽으로 소식을 복사하시면 1등급 2등급에 해당한 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다 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